자 세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번째 썰 어 여기서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 재방송은 좀 많다고 보는데 어 저도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 현장 일이 뭐 힘들고 위험한 것도 있는데 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맞죠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 현장 일이라고 하면 고생하고 대우 못받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 한 별도로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 제가 겪어본 좋은 뭐 앵무마 님도 좋은 점 있죠 어 그래서 어 현장 일을 뭐 겪어본 많은 분들과 의견을 공유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장 일이 좋은 이유 자 준비되셨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장 일 좋은 이유라 사실 근데 현장 일이 우리나라 직업군들 중에 가장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맞죠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 일을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듣고 솔직하면 이직해 어허 어 물론 현장도 현장 나름이고 현장에서 다루는 업무도 업무 나름이겠지만 일단 첫번째 이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아 물론 어떤 뭐 사무실 일이든 현장 일이든 뭐 컴퓨터 치는 일이든 다 소중하고 다 힘든 건 마찬가지죠 맞죠 근데 사회 사무실 일은 그렇잖아 여러분 에어컨 뭐 히터 빵빵하게 나오고 내가 뭐 차 마시고 싶으면 차 마시고 물 마시고 물 마시고 싶고 그렇지 않아 맞죠 근데 현장은 아시다시피 그 현장만의 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 맞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일을 할 때 우리가 근육과 정당량이 근육과 힘을 쓰잖아 맞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예 미쳤습니까 아니 새를 아니 새를 어깨 태우고 출근한다고 앵무새를요 회사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미친놈 볼 것 같은데 정말 일하러 왔나 어 앵무새 키우러 왔나 이렇게 뭐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은 현장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은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어 어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사무직과는 달리 어 근무의 시간 어 기본 근무시간 이상 일할 시에 잔업수당이 부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예 여러분 사무직 중에 사무직 늦게까지 이랬다고 돈 받는 거 맞습니까 돈도 받는 거 맞습니까 사무실은 보통 늦게까지 이래도 돈 달라고 못하죠 왜냐 연봉되잖아요 연봉제 물론 현장직도 연봉제 연봉제인데도 있고 시급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은 연봉제죠 맞죠 거의 웬만하면 연봉제입니다 이번에 재해산 야금수당 플러스 해서 준다고요 원원님이 어떤 일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현장 갔던 사람들이 사무실 가면 적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돈이 안 나오니까 돈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돈 안 된다고 당연히 돈이 안 되죠 늦게까지 이래도 수당이 안 붙으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장 일은 이 잔업수당이 붙고 안 붙고 굉장히 크거든요 맞죠 아 금융계요 그래서 사무직보다 좀 더 높은 급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리고 월급 대응하는 돈 대응 가능성이 적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별로 공감만 안 하시네요 하하하하 별로 제 얘기에 공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내 일만 하면 된다 네 안 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거 내일만 하면 됩니다 맞죠 사무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치를 엄청 많이 받아요 눈치가 1의 절반이잖아요 맞죠 눈치가 1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현장일이 생산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일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현장일 중에 생산직도 포함되지만 생산직은 보통 라인이 비우면 안 되잖아요 현장일은 좀 달라 현장일 내일이 끝나면 좀 딴짓해도 상관없어요 딴짓해도 뭐라 하지 않아 내일을 다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우리 일을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너 좀 좀 짱박혔다가 좀 쉬다 와라 이렇게 얘기해도 딴 라인에서 터치 안 해요 생산직은 똑같은 시간대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저도 현장일을 했었는데 기계 만드는 현장일을 했었는데 부서마다 쉬는 시간 이런 게 다 달라요 그게 우리는 파트마다 소사장이 있어 가지고 그 소사장만 아무래도 시간을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전체적인 틀은 같지만 이거 몇 개만 털고 커피 좀 마시고 좀 쉬었다 해라 우리 일을 다 끝내고 내 일을 소임을 다 끝내고 끝내고 나면 뭐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좀 다르죠 사무실은 내 일을 다 끝내도 뭔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눈치를 엄청 많이 본다거나 맞죠 그러니까 사무실은 막 일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 일을 만들어야 돼요 현장일이 여러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현장일이 무조건 막 진짜 막 눈꽃 뜰 수 없이 바쁜 건 아니에요 제가 경험자라서 말씀드린 일을 하면서도 설렁설렁 이제 휴대폰도 만치면서 막 그렇게 일을 해요 물론 바쁠 때는 졸라 바쁜데 왜냐하면 현장일이 현장에서 일을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현장에서 중요한 게 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다치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최명진님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안 다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괜히 막 몇 개 더 만들려고 바삐하다가 다치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느리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여유부리면서 해도 돼요 물론 이게 업체마다 좀 다르겠죠 원원이 맞죠 업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내일을 적당히 끝내고 나면 그렇게까지 누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내일만 제가 평균 이상으로 막 끝내면 그리고 내일 다 끝내면 내가 쉰다고 해서 막 그렇게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뭐라 하는 거냐 내일 다 있다 하면 아무 안 해요 생산직은 다르죠 생산직은 근무시간이면 내일이 없어도 뭔가 해야 돼 생산직은 좀 달라 생산직하고 현장일기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생산직은 내일 아이들이 일이 없잖아요 옆에 라인을 도와준다거나 뭐 일을 찾아야 돼 현장은요 근데 현장직이니까 저도 현장 이제 기계만질이 했었는데 그 일은 타 부서에는 일제 터치 안 해요 다른 부서장도 터치 안 해 일도 터치 안 해요 저 사람이 다리 꼬도기 뭐 일을 터치 안 합니다 우리는 업무 문장이 현장에는 업무 문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옆라인에 도와줘야 돼 일을 못해요 일이 완전 다르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하면 민폐니까 안 도와줘요 A면 A B면 B C면 C 딱 나눠져 있어 맞죠 여러분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일하든 그렇게 막 일일이 다 챙겨보지 않습니다 딱 자기 일만 해요 자기 일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에서 봐야 되는 그 답답한 눈치 보는 거 신경싸움 심리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제가 사무실 일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사업 운영 많이 느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니까 어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소화불량 같은 게 없어졌어요 아무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어 뭐 회사 안에 인간관계나 어 눈치 그렇게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게 회사가 쪼매라면 쪼매날수록 그렇게 돼요 사원이 회사가 쪼그러니까 회사가 작은 곳이면 작은 곳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강해요 왜냐 회사가 작은 곳은 보면 일이 일이 정말 납기가 빠른 일만 골라세 큰 회사들은 납기가 굉장히 널널해요 그래서 막 일을 납기가 널널하고 오더가 큰 게 들어와 근데 쪼매나 회사들 있죠 사람 몇 명 없는 그런 회사들은요 납기가 막 다음날 아침이거나 다음날 다음날 오전이거나 아니면 오늘 당장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다리고 있어 언제 끝나냐고 막 전화와 그러면 당연히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옆에서 계속 해달라고 보채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일감 우리한테 안 줘 거래를 끌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거래처들 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빨리 급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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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제 끄냐고 뭐 점심에 가능하냐 저녁에 가능하냐 우리도 빨리 졸업해야 우리도 빨리 용접하고 조립해야 된다 계속 전화가 와요 어 전화가 온단 말이야 이 내가 중소기업을 일했는데 다섯 명 일하는 중소기업하고 210명 하는 중소기업 두 군데 일했는데 일단 210명 일하는 데는 거기도 납기가 있지만 납기가 좀 널널하다는 거 거기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 납기가 당위치기는 절대 안 받은데요 납기가 급하게 오는 건 큰 애 내가 200명 일하는 회사는 방침이 어떻냐 하면 일단 쪼매난 회사들의 오더는 안 받아요 이 쪼매난 회사들은 좀 무시한다고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회사 대부분 납기가 짧아 그리고 단가가 별로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할 거면 그러니까 그런 회사 쪼매난 것도 100개 받는 것보다 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오더를 하나 큰 거 받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 켜봐야 뭐 시 오더 켜봐야 뭐 천만원, 삼천만원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근데 일감을 했으면 천만원, 삼천만원은요 이거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이왕 따올 것 같으면 2억 5억짜리 따와야 돼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쪼매내사들은 천만원, 삼천만원 심지어는 오백만원짜리 돼 있어 그 해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모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쪼매내사들은 300만원, 500만원, 천만원 그런 일을 계속 다 받아준다 말이에요 거래처가 다 그런 수준이니까 근데 큰 회사들은 거래처 막 큰 것 다 50억 80억 그런 것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거는 락기가 막 몇 달짜리에요 파트별로 그게 좀 다릅니다 제가 겪어본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사무실에 있을 때는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이 있건 없건 내가 만약에 짬이 안되면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눈치도 많이 보고 원래 사무실에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는게 사무실에는 내가 뭔가 뻘짓을 하면 티가 바로 나잖아 내가 뭔가 뻘짓을 하고 있으면 특히 사무실에 파티실에 앉혀져 있는 사무실 가면요 내가 뭘 하는지 다 보이잖아 내 컴퓨터로 뭘 보고 있는지 다 보이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포토사이트 이외에는 다 차단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포토사이트 마저도 차단한 것도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 말고는 접속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 있잖아요 사무실인데 인터넷 사용을 이메일이나 회사 이메일이나 회사 홈페이지 사용하는 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도 있어요 회사 메신저 사용은 딱 제한해 가지고 아니면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개인 목적 이외에 인터넷 사용 시에 벌금 불가하겠다고 컴퓨터 앞에 여기 보면 왜 붙여 놨어요 이렇게 빨간색 빛 쫓아 가지고 문척하겠다고 그렇죠 메신저도 눈치 봐야 돼 회사 메일도 눈치 봐야 돼 회사 옆에 사람 눈치 봐야 돼 앞에 사람 눈치 봐야 돼 뒤에 사람 눈치 봐야 돼 맞죠 전화 받을 때 눈치 보고 눈치의 연속이죠 그리고 눈치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하고 또 잘 보여 되잖아 그러니까 잘 보인다 하기 그렇고 원수지면 안 되잖아 맞죠 근데 현장 일이라는 게 물론 현장 일에도 나름이 인강한 게 있습니다 인강한 게 있는데 내일만 똑바로 하면 그렇게 뭐라 하진 않습니다 내일만 똑바로 하고 하면 사고 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룰만 어느 정도 지키면 그렇게 야 니가 어떤네 저러 어떤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가끔 뭐가 불량 난다거나 일 실수로 해가지고 큰 게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뭐 그렇게 뭘 하는 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잘 배워서 능력치를 올리면 기술자로 되고 기술자로 인정받고 나중에 더 높은 연봉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 아니 이게 물론 힘든거 맞아 힘든거 맞는데 그 안에서도 아 또 왔네 그 안에서도 나는 널널한게 있다는 거죠 진짜 엠범벅 사건 못봤나 진짜 이게 생산직하고 좀 다른거죠 보통 현장 일을 하는게 아니라 보통 기계를 맡아서 하는 기계를 맡아서 보통 이제 그냥 현장 일만 하는거지 아니죠 현장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잡다니 하다가 이제 좀 짬밥이 쌓이고 하면 기계를 만치겠죠 기계를 다룬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다보면 능력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일도 막고 이렇게 시간을 좀 쌓고 여러가지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나는 기술자로 인정받는거죠 어려운거 다쳐내고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회사에서도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기술자로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라는 말은 뭐냐면 웬만한 이는 이 사람 손에서 다 거칠 수 있다는 얘기죠 웬만한 힘든게 아닌 이상은 이 사람 손을 거치면 다 된다는 거죠 남들이 힘들다 캐도 만약에 그게 이제 어느정도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타 회사에서도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끌어올려고 애를 쓰는거죠 이쪽 어깨에서 이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받으면 내가 여기서 얼마 받냐 한 4천 받는다 하면 우리 여기서 5천 줄게 우리 이쪽으로 오라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죠 자 그리고 여섯번째는 채용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일은 아무래도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이 너 이 지변이 많이 깔려 있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 자 아까 누구였죠 아까 저 어 저 앵무새망님 앵무짝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젊은 사람 별로 없다고 왜 없겠어요 젊은 사람이 현장 일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왜 없겠어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다는 인식 그 스릴이라는 인식이 너무 추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아예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아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먹고 사기 힘들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 일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죠 이게 외국인이 많은 이유가 외국인이 어떤 임금이 싸서 싸게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누자들이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 맞아요 같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싸게 먹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무조건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젊은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 백수 오랫동안 백수 생활하고 있고 니트족 아예 일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넘쳐나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현장 쪽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리는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앵무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는 있는데 그 자리는 있는데 TO는 항상 발생하는데 지원을 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4년제 대학 나오고 한 사람들이 왜 대학을 왜 나왔겠어요 앵무만님도 앵무만님도 대학을 왜 나왔어요 힘든 일 안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부모님이 대학을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힘든 대학을 나오면 그래도 사무직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쪽 힘든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더 힘들고 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4년제나 가만 끊이 긴 사람들이 그쪽 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맞죠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이런 일 하면 사람들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적어도 대학교 나와야 너희들이 이런 일 안 하고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대학교 갈 만한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열정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대학교로 갔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졸업은 했어요 근데 졸업은 했는데 나만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자는 넘쳐나는데 막상 들어갈 곳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반대인 거죠 부모님이 얘기하신 건 정반대인 거죠 맞죠 정반대인 겁니다 근데 이제라도 취업하려고 현장 일을 배우려고 하면 부모님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야 너 고생해서 대학교 갔는데 네가 왜 이런 일 왜 하냐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일 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근데 막상 이런 쪽은 젊은 사람들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현장 일은 맞죠 왜냐 대화 끊기니까 맞죠 대화 끊긴단 말이에요 집안 사정 안 좋은 학생들만 기술 분야로 간다고 하니까 반 친구들이 시선이 싼 일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 친구들 부러워하고 있잖아 맞죠 그 친구들은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진입을 했고 지금쯤 일을 꾸준히 했으니까 경립도 쌓였을 때고 연봉도 많이 올라갔을 때고 그동안 뭐하는 돈도 있을 테고 맞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대학 가가지고 돈도 쓰지 않았을 테니까 헛돈 헛돈 헛된 시간 공수리 공수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이득이잖아 맞죠 그래서 아직도 현장 쪽에 젊은 인력이 부족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도움을 호소하는 지원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일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건설업 현장직인데 숙소 생필품 밥 술 기름값 복류생이니 월급 100% 세이브됩니다 아 숙식 노가다 하시는군요 숙식 노가다 숙식 노가다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건설업 현장직이라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숙식 노가다 아닙니까 아무튼 뭐 현장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돈 모으고 권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분도 현장일 관심 갖고 싶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현장일 의외로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적성이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또 본인 꿈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세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